It was as big as my hand, and hanging on my finger, the woman told a local newspaper. 이거 암기음장 넣을게요. 자, 2여자분이 한 마리 나왔어요. It was as big as my hand, and, 뭐라고 했네요. Hanging on my finger, 라고 the woman told a local newspaper,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 앞부분에 덩어리표 하나 하나 나왔어요. 그게 쥐가 얼마만 했대요. 내 손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It was as big as my hand, 이렇게. It was as big as my hand, the rat was as big as my hand, 이런 겁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한 표현인데 많이 쓸만합니다. 그쵸? 그래서, 야, 그게 뭐 개만 하더라. It was as big as a dog, 이러면 뭐 개만 하더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뭐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부분이 연습하기 참 괜찮고,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많이 쓸만합니다. 자, 그래서, It was as big as my hand,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뒷부분은 연습 문제 있죠. 그거 한번 봅시다. 자, 1번 한번 보시면, 이 도마뱀 얘기인데, 이 도마뱀이 커져요. 근데 얼마만큼 커져요? 개만, 개 크기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큰 거죠. 어쨌든, 이 도마뱀 뭔가요? 도마뱀, 영어로 도마뱀? 그건 이름이죠. Chameleon, 그런 것처럼 이구아나 그것도 이름인데,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도마뱀 이렇게 부릅니다. Lizard, Lizard. 네, Lizard라고 합니다. Lizard. 스파이더맨 보면 Lizardman 나오죠. 혹시 스파이더맨 보셨어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우선 박사가 막 이렇게, 도마뱀으로 변하잖아요. Lizardman, Lizard. 그래서 Lizard는 도마뱀 얘기한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명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일대일 댕어로 외워줘야죠. Lizard. 자, Lizard.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커지는데, 자라는데, 뭐만큼까지 자라요? 개 크기 정도까지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럼 도마뱀 꽤 큰 겁니다. 이 정도까지 자라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 Lizard. The Lizard. 그렇죠. Grow 합니다. grows. As big as a dog. 그렇죠. 그렇게 붙으면 돼요. As big as a dog. 이렇게. 이것도 되게 쉬운 말이에요. 내용은 보면 쉬워요. 근데 모양이 연습이 잘 안 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도마뱀이 개만의 The Lizard is as big as a dog. 이렇게 쓸 수도 있죠. The Lizard is as big as a dog. 이렇게. 근데 그만큼까지 커진다고요. The Lizard grows as big as a dog. 이렇게 쓸 수도 있고. The Lizard grows as big as a dog. 이렇게. 그러면 뭐 예전에 보면 공룡 이런 거 보면 막 다 크면 버스만 하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grows as big as a bus. 뭐 이렇게. 이만큼까지 커진다. 뭐 이런 얘기니까.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크게 얘기해 보실래요. 대화문이에요. 크게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뭐라고 하나요. 최대한 크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대화. 저희. 전화통화 이런 거 같죠.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이게 최대한 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Speak up. Just speak up. speak up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speak up. 이렇게. 네. speak up. speak up. 그래서 up이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확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할 때도 clean도 있지만 clean up 하게 되면 뭘 확 다 이렇게 싹 다 치우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clean up the house. 네. cleaning up the house. 그러면 이제 대청소 느낌 좀 나죠. 싹 다 치우고. fix 할 때도 fix up 하면 싹 다 고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speak up 하면 목소리를 싹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그럼 could you speak up pleas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could you speak up. please. 이렇게. 이렇게. 제 친구가 이거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 표현을 모르니까 외국인한테 volume up. Hey. sound up. 막 이렇게 해서 했었대요. 외국인이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크게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sound up. volume up. 어쩌란 얘기. 이렇게. 자 speak up 써봅시다. could you speak up please. 얘기해주셨죠. could you speak up please. 어. 최대한 크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뭐라고 씁니다. i'm speaking. speaking도 좋고. 이럴 때 쓰는게 talk이에요. i'm talking.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요. i'm talking. big. 아. 소리는 loud 한거죠. as loud. as i. as i can. i'm talking as loud as i can. 이렇게 붙으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as i could. 이렇게 붙기도 합니다. 그렇죠. i'm talking as loud as i can. 이렇게 쓰면. i'm talking as loud as i can. 이렇게 쓰면. 최대한 이렇게 다하고 있는 거다. 최대한 하고 있으면 우리 뭐밖에 못 써요. i'm doing my best. you know.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i'm talking as loud as i can.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소리 좀.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speak up please. 최대한 크게 하고 있는 건데요. i'm talking as loud as i can. 얘기죠. i'm talking as loud as i can. 자. 3번 한번 봅시다. 자. 이제는 5년 전보다 돈을 3배 더 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5년 전보다 돈을 3배 더 번다. 돈 버는 거. 영어로 어떻게 쓰죠. earn도 쓰고 그냥 make도 씁니다. 그럼 어떻게 볼까요. now i make. 몇 배 버는 거죠. 3배 버는 거죠. 그렇죠. 3 times. 3 times. 3 times 만큼 much 한거죠. 그렇죠. 3 times as much as i did. 5 years ago. 이렇게 붙으면 되지. 그렇죠. 이것도 보면 어려운 말은 아니죠. 이렇게. now i make. 3 times as much as i did. 5 years ago. 이렇게 붙으면. 5년 전에 했었던 것보다. 뭐 이제 5배 정도 더 번다. 뭐 이만큼 늘었다. 이것도 늘었다예요. 근데 우리 늘었다 그러면 increase. 막 줄었다 decrease. 막 그것만 떠오르잖아요. 이것도 늘었다는 표현입니다. now i make. 3 times as much as i did. 물론. 3 times. 이제 선생님. 돈이 없는데요. 안 써도 되죠. as much money. 이렇게 안 써도 되죠. 돈을. 이. make 쓰면 이 상황은 다 그걸 알아들어요. 그럼 돈으로 알아 듣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나 5년 전보다 3배 더 벌어. 그럼 뭘 벌겠어요. 돈이지. 뭐 매를 버나.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그냥 make만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money 나올 때 make money. 뭐 earn money.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raise 를 쓸 때도 있죠. raise money. 이거 언제 나오나요. raise money 할 때. 기부. 기금 모을 때. 뭐 선거. 그런 거 모을 때 이제 raise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한번 안보 해볼까요. 자 이제 5년 전보다 3배 더 번다. now i make three times as much as i did. now i make three times as much as i did. five years ago. 뒤에 붙여주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find three times as much as he does. 그럼 개보다 뭐 내가 3배 더 번다. 뭐 뒤에 이렇게 붙기도 하고. 자 이거 연습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그렇게 보니까 내 손만 하더라고요. it was as big as my hand. 라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뭐 있었네요. 도마뱀 보니까. 어. 개만큼 자랍니다. the lizard grows as big as a do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소리 좀 높여 주시겠어요. could you speak up please. 최대한 크게 하고 있는 건데요. i'm talking as loud as i can. 이렇게 되는 거죠. i'm talking as loud as i can. 이거 한번 넣어주시고. 자 이제 5년 전보다 3배 더 본다. now i make three times as much as i did. five years ago.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아는 것 같아. 근데 나올 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자꾸 이렇게 눈앞에 활자가 보여요. 그러면 더 입에 붓게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뭔지 알거든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부터 시키면. now i make three times as much as i did.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다리다. 외우세요. sufficient. thank you.